네 안녕하세요. 마쿠TV입니다. 여기다가 비결을 상대해 가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 창이 변합니다. 근데 이게 화면이 지금 반대로 나와지는데? 이렇게 하면서 늘어야 되는데 잘 하는 게 있나? 이게 좀 쉽지는 않네. 팝콘에는 콜라야 상배야? 팝콘에는 콜라도 맛있다고 형님이야.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. 제가 짜는 게 뭐가 있나요? 이거라도 뭐 해야지. 머리 아파요. 요것도 봐야 되고 야옹이 이거 어디 봐야 되는 거야? 어 껄리 껄리? 어저께 껄리마귀 이빨 했지. 이빨 해갖고 어우 껄리마귀 때문에 투 더블로 들려요? 투 더블로? 나만 투 더블로 들려요? 쉽지가 않네. 팝콘하고 같이 하려니까 게스트녀. 우리 게스트녀. 떼고 가세요 우리 게스트녀. 모텔에 있습니다. 껄리마귀를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. 현재 시각도 나오고 좋아? 난 몰라. 뭐가? 엉뎅이를 좀 들고 살았어야 하는데 막걸리를 흔들리니까 잘못된 거야 그랬고. 어저께 솔직히 속상한 일이 좀 있었거든. 얘기할 수 없는 속상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. 들어온 사람들은 많은데 좋아요는 잘 안 누른다. 나 안 좋은 거야? 뭐야.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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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